한국적이라는 것은 한국의 근현대사와 우리의 역사를 통틀어 봤을 때 가장 한국적인 것은 어떻게 보면 제 기준에서는 한국적인 것은 인내심이 많다는 것 그리고 한국인의 한이라는 정서를 잘 표현을 한다는 게 한국적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세계화 시대에서 한국인이라는 게 어떤 정체성인지를 조금 더 생각하는 것도 앞으로 새로운 한국인의 모습이라고 생각합니다 한글자막 by 한글자막 by 한효정